안녕하세요. 웰뱅피닉스의 이상대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MPB의 선수, 건발의 선수입니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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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대 프로님의 경기 영상을 많이 보고.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자라서 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일단 스트로크는 기본적으로 하고 모래주머니도 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스트로크 배우고 싶고 많이 좋아했던 부분 올겁게 치고 이런 걸 배워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연습 많이 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시즌1,2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도 잘 보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인사도 많이 듣고 3도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성의껏 항상 부족한 모습에도 꾸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머레 선수입니다 회전을 좀 늦게 준다든지 무조건 가속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와야지 그렇게 와야지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자꾸 기울기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 안에 있는 게 없어서 저 찍으면 원뱅크 걸어치기 검머레 선수가 수주했던 배치 3가지 정도로 해봤는데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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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듀가 별로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죠 오 맞아버렸어 구독, 좋아요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